잘 찍고 있는지 모르겠네 심리학과 단합대회에 저는 놀러왔고요 놀러와서 이곳을 장악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연습은 출퇴마다 달라져서 굳이 안무가 있는 게 아니어서 극중에 맞게 그냥 필에 맞춰서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댄스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저도 어떻게 출지, 제가 어떻게 출지 전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대로입니다 저는 이따가 저곳에서 춤을 출 거예요 춤이요? 일단은 뭔가 팔이랑 다리도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머리도 이렇게 하면서 생각은 해봤는데 글쎄요, 일단은 음악에 맞춰서 최대한 즐겨보려고 이미지 트레이닝 중입니다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사실 저를 믿었거든요 그냥 뭐 캐릭터에 맞춰서 잘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저도 지금 보니까 막 더 부담이 되는 참입니다 잘할 수 있겠죠? 파이팅! 저를 위한 판타지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? 그것이 알고 싶어요 그것이 알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이 자유롭게 감정이 가는 대로 귀를 기울이고 음악을 잘 들으세요 친구를 만나네요 샤샤샤샤 서비스 사 rasp 무치밍